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돛설 13번째 시간, 13번째 시간 영락선덕의 영선자기 중에 우선 영락도자기, 영락청화를 위주로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20분 내외로 끊어가지고 쭉 이어질 텐데요. 그래서 홍무가 한 4평까지 돼서 마무리를 했는데 영락은 상당히 기용도 다양하고 또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또 뭐 금방 시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교재를 보면서 교재의 내용이죠. 교재를 나눠드리지 않고 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카메라에 교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락선덕은 여기 한 줄만 썼는데요. 줄을 쳐놨는데 중국 청화자기의 전성기입니다. 최고. 그리고 그 같은 도자기를 청나라 명 후반에나 청나라에서도 감히 만들지 못해가지고 물론 재료도 다르겠지만 기술이 안 되는지 아무튼 최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락선덕을 영선작이라고 압축해서 부르고 있고 문헌에도 영선불분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영락대에는 관지를 별로 거의 안 썼습니다. 전서체 관지 있다 보여드리는 관지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선덕은 대명 선덕연제라는 해석체 관지를 많이 보셨죠. 그런 차이가 있다면 있을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락청화자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락죄는 1403년부터 1424년이니까 21년 정도 재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조카를 밀어내고 정견을 일으켜서 황제를 탈환을 한 거죠. 잔탈을 한 거죠. 잔탈. 그래서 홍무제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건문제라는 조카를 밀어내고 황제를 찬탈을 했는데 워낙 정치 같은 것을 굉장히 잘했고 영락제 때 경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또 후대 명대가 쭉 이어지는 기초를 만든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것은 영락제 때 정화라는 환관을 시켜서 신대륙도 발견하고 세계를 항해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락의 청화자기는 소위 알료가 모두 훌륭하며 청화가 가장 귀하다라는 문헌의 글귀를 쓴 것입니다. 알료는 이따 말씀드리지만 소마리청이고요. 소마리청. 그래서 그 성취는 일대의 미중의 기묘함을 열었다라고 칭송을 많이 하는 거죠. 원대를 탈피하고 조형과 문양 면에서 새로운 품격을 품격이라는 단어가 중국 책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품격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락 청화자기는 좋은 말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드리면 우미, 준수, 두께가 적절하고 기형이 유연하고 색택. 제가 색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색깔과 광택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책에는 색택이라는 말이 잘 나와서 저도 색택을 많이 씁니다. 색깔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색택으로 해 주시면 뜻이 함축돼 있으니까요. 아름답고 문양이 또 활달하다. 기형도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형 편에서 대명 자기 기형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 창소된 신기종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을 해보는 의미로 천구병이 있고 그다음에 게시만이 있고 압수배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화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락제 때 새로운 기종이 많이 창소가 됐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태와 유를 볼 때 쭉 뒤로 빼보면 영락청화장인은 태토가 원나라에 비해서 선별이는 재료를 잘 선별하고 수비는 이렇게 잘 걸러내는 거죠. 쌀 거르듯이 잘 걸러내면 철분 성분보다도 알갱이 같은 게 다 빠지고 좀 촘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태질이 좋아지고 벽이 얇고 기물이 가벼워서 원청화장인은 좀 두텁고 무겁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다. 또 홍무자기하고도 비교가 된다는 건 여기 있고요. 성형에도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정세하고 자세하게 손질을 잘한 거죠. 그래서 병과 호가 원래 복부에 원청화장인 원대의 도자기를 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붙여서 나오거든요. 완이나 반 그런 원기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찍어서 나오는 건 탁기가 있는데 병하고 호는 탁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하태첩이죠. 상부에 하나 만들고 하부에 만들어서 둘을 붙입니다. 둘을 붙이고 손을 집어넣어서 벽을 발렸는데 원대는 그냥 대충 손으로 문질러서 밟기 때문에 진흙 같은 걸로 발라놓기 때문에 다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명대로 가면서 아까 여기도 정세하게 손질했다는 뜻이 그런 걸 데칼로 싹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거기다 또 유약을 붓으로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죠. 그리고 밖에서도 우들두들 튀어나온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이제 스킬이 기술이 늘은 거죠. 기술이 늘은 겁니다. 여기 우리 윗부분에 잠깐 보면 특징 뭐 이런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런 위주로 왜냐하면 어디와 어디를 단대 시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좀 이렇게 고르는 데 기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글귀가 나오면 제가 밑줄을 쳐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밑줄을 쳐서 읽어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영락청화장에는 대반과 편호 반이 아직 직경이 한 40cm 이상 되는 큰 반과 편호라는 건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납작한 거죠. 납작한 거고 나중에 기형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소수의 몇 개 안 되는 그런 대형한 기물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물의 저부, 밑이 시유가 돼 있는 거죠. 시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시대적 특징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료라고 하는 건 코발트를 말하는데 착색제죠. 색깔을 내는 것. 그래서 영락청화장의 청료는 일반적으로 수입한 소마리청만을 사용한 거죠. 소마리청료만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수입청이죠. 그리고 영락선덕을 제외하고 쭉 뒤로 가면 다시 국산청을 씁니다. 그러니까 홍무 때는 원말명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니까 수입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지 국산에 청을 썼고 영락선덕 때는 경제사회가 발전을 하니까 수입을 잘해서 수입료 소마리청을 썼던 것이고 그 뒤로 가면서 소마리청을 못 쓰고 또 다시 국산청이나 회청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소마리청의 특징이 아주 환원념으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비취색, 아름다운 청취색, 진한 남색이 나오게 되고요. 농촌은 진한 데는 뭉쳐져서 은흑색의 결정반을 띄고 자연스러운 또 훈산현상이 있습니다. 은흑색의 결정반은 은석자를 써서 석광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석광반. 그래서 샘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벽에다가 붙이는 그런 기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은빛이 나죠. 은하고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은빛이 나는 이런 스무스물 표면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석광반입니다. 이게 소마리청의 특징이고요. 이런 석광반이나 철수반 현상이 나오면서 얘네들의 입자가 또 다른 입자보다 가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함몰돼서 내려갑니다. 함몰돼서 내려가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좀 푹 꺼진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게 소마리청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함몰현상, 함입현상 그렇습니다. 이런 석광반이 비추고 또 훈산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을 하나 걷는데 퍼져버리는 듯한 그래서 이런 화해문이나 식물문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입체감이 있고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술성이 있는데 인물문 할 때는 조금 곤란하죠. 얼굴을 좀 자세하게 눈, 코, 입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퍼져버리면 좀 맹해 보인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글귀를 써놓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훈산현상이 있는데 퍼짐 특징으로 인물의 면모를 흐리기 때문에 영락 청화자계에는 인물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면 화해, 식물문에는 남다른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리게 되면 짙기도 하고 엿기도 하니까 농담이 분명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마리청은.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왕세무가 지은 규천해성에 보면 이런 쪽이 문원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백유라고 해서 달콤할 정도로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 등려군이라는 중국 가수가 부른 건 천민미리라고 있잖아요. 그 첨자입니다. 달콤한 첨자죠. 중국말로 TN. 천백유를 한 게 세 번째고 소마리청이 한 두 번째고 선홍색으로 한 것이 가장 진귀하다. 그러니까 넘버 쓰리 소마리청 투 홍색 나오는 게 보석홍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귀하다고 하는데 그 문원상에 소마리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영락선도 영선자기에 소용된 청료는 소마리청이구라는 것을 기록에서 알 수가 있다는 뜻을 도자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과학자들이 여기 쭉 있지만 그건 카메라를 담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원대를 말씀드렸지만 명때하고 원때는 다르죠. 원때는 저망 고철이라고 했고 홍무때는 국산청이기 때문에 고망저철이죠. 그래서 훈산효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소마리청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원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망, 망이 적고 고철, 철하고 코발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철의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원 분위기가 환원염이고 산화염이고 환원염이 있는데 환원염은 산소를 빼앗은 겁니다. 산소를 빼앗고 뚜껑을 딱, 처음에 불을 뗄 때는 문을 열어놓지만 불이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 안에서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색택이 아주 살아나는 겁니다. 남색으로. 그게 환원염입니다. 환원염. 반대는 산화염이죠. 산소를 공급하는 거고. 환원염에서 소송하면 지푸른 남색으로 발색한다. 그런 말이고 은색의 석광이 반짝거리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석광반이 있고요. 색이 짙은 곳에는 태고를 파고들어서 요철현상이 있다. 요철현상이 있다라는 말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카메라에 담았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 소마리청으로 그린 문양은 소송 후 색조가 질박하고 침착하여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화면은 기운 생동하고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함을 바라는 것이 중국회의 묵바림체, 이런 묵으로 그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예술조효과를 취득하였다라는 게 청료, 소마리청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조형은 이제 조형부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가다 보면 책이 이 정도밖에 안 두껍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해설까지는 아니지만 책에 조금 더 특이한 낱말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다른 책에서 좀 찾아가지고 그걸 해설을 해드리는, 좀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다 담기 때문에 굳이 책을 안 사셔도 이 책이 없어요, 그러고 서점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구입을 하시고 찾아봐야 되는 건데요. 문의 전화나 문의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 굳이 안 사셔도 제가 꼼꼼하게 다 챙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도 이제 조형에 대해서는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기형으로서 이런 것 중에 화요도 있다, 이런 거고 거기 아까 성형을 잘한 거죠. 성형 수술을 잘해가지고 복부를 잘 다듬어서 태체가 접합하는 상하, 태첩이 그 부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수배라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죠. 영락시기 때 처음으로 번조한 신품종, 신기종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압수배는 원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명떼도 압수배는 없습니다. 홍무조 연재를 적어서 나왔다 그래도 가짜인 거죠. 압수배는 영락제 때 처음으로 만든 거다. 뒤로 가면 나올 수는 있겠죠. 사실은 뒤에 또 많이 방을 하기도 합니다. 손 안에 잡으면 매우 편안하게 붙어서 손아귀에 딱 맞다. 그래서 이렇게 손아귀에 딱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압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명태작이 중에서 유일하게 문원기록과 부합되는 실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귀하고 무가 지보 가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현존하는 게 북경 고공박물관에 소장된 압수배가 있는 거죠. 특징은 입이 외반하고 복부가 깊으며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사진이 보여드리면 이게 압수배죠. 통통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얍삽합니다. 왜냐하면 9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경이 9cm고 높이가 5cm밖에 안 돼요. 4.9cm.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오죽하면 완이라고 안 하고 배라고 했으니까 술잔인 것이죠. 찻잔이나 술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죠. 외반했다는 건 구연부가 외반했다는 건 밖으로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외반. 앞으로 완이든 배든 외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외반, 창구, 별구 다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압수배부터 외반한 거죠. 살짝 외반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사족활저다. 사족은 모래사자니까 번조할 때 갓발 안에 모래를 채워서 굽 부분에 모래 흔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활저는 원활하다 할 때 활자죠. 굽 안에도 시유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매끄럽다고 해서 활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족활저는 청화 압수배의 뚜렷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갓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갓발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게 갓발입니다. 여기 교단 하관료 출토 갓발이라고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걸 보여드리는 거죠. 우린 시청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갓발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무더기로 쌓아놓고 굽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귀중한 도자기들은 다 일일이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런 안에 기물을 놓고 높은 열에도 견질 수 있는 보호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갓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압수배가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압수배를 설명한 것입니다. 압수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매화 전문이죠. 여기 꼭대기 부분에 점이 5개가 붙어 있습니다. 매화 꽃은 5송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매화 전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외워놓으시고요. 매화 전문과 현문은 줄 2개가 현문이에요. 줄현자를 많이 씁니다. 줄이 쳐져 있거나 그러면 줄이 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문이 있구나. 줄현자이기 때문에 현문이 있습니다. 현문이 그려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고공태의 박물 요람에 기록하기를 중심에 두 마리 사자가 공을 굴리는 것을 그리고 공 안에다 전서체로 대명연락연재의 6자나 4글자를 썼는데 가늘기가 쌀알 같으면 이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다음에 원앙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다음이고 꽃이 되어 있는 건 그다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이 압수배 이 사진에 있는 것은 화심은 아니고 여기 영락제의 사자관제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영락청화 중에서 유일한 기념관 영락연재라는 기념관을 가진 자기이기 때문에 징기함이 배가가 된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용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거꾸로 보여드렸고 그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글자가 영락연재입니다. 영락연재라는 전서체 관제가 이렇게 비단공 안에 쓰여 있고요. 여기 사자 두 마리가 비단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사자 희구문입니다. 비단이니까 희구문입니다. 이런 사진이라고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있긴 합니다. 이런 전서체 관제가 있는 사진도 있고 이 두 개가 여기 밑에 정답을 알려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게 방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진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좀 어설프죠. 오른쪽 정말 멋있습니다. 연꽃입니다. 연꽃이 덩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지연화문이죠. 위에는 매화점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밑에는 저렇게 당초문이 시유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압수배까지 해서 하니까 20분이 딱 되네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게시맘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예고편은 아니지만 이런 완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완의 형태를 내일 하나하나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형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도자기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와조관, 별구관, 별구관, 규구관, 돈시관, 고조관, 게시만, 별구관, 립식, 삿갓관이죠. 삿갓모양을 썼다고 해서 아무튼 이런 것을 내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많이 응원이 되고 또 힘이 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